2일까지 10일 연속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두 자릿수입니다.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현행 4단계 거리 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한편 추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신중하게 거리 두기 조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12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 사례로는 서구의 한 체육시설에서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이용자와 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부산진구 부동산 관련 사업체에서는 1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0명까지 늘었고 확진자 3명이 금정구의 한 교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회에 대한 역학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해운대구 어린이집에서도 가족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부산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최고 단계인 4단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64명으로 3단계 격상 기준인 68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거리 두기 완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 적용과 더불어 시설별 방역수칙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결정되면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대비한 방역 대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추모공원과 영락공원을 임시 폐쇄합니다. 또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귀성길 시민들의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부산 지역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59%가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33%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